2021학년도 대항수학능력시험이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오늘 짤막다담에서는 문영봉 제주도교육청 수능관리본부장 모시고 코로나 속 치러진 수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님, 오늘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힘드셨지만,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위로의 말씀 먼저 전해주시죠. 수험생 여러분, 오늘 하루 마스크 착용하고 칸막이가 설치된 낯선 환경 속에서 시험을 치르느라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앞으로 남은 대학 일정에 맞춰서 차분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진로 진학의 꿈, 미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 격리 중이던 수험생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 수험생은 시험을 어떻게 치렀나요? 지금 확진자는 없었고 자가 격리 한 명이 있었는데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무사히 치렀습니다. 별도 시험장을 따로 마련해 주셨군요, 교육청 차원에서. 이 밖에 오늘 수능과 관련해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나요? 특이 사항이라면 결시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는 수능 결시율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생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결시율이 증가하게 되면 상위 등급을 받는 학생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2020학년도 수능에서는 결시율이 9.48%였지만. 이게 한국사 기준인가요? 네, 한국사 기준입니다. 다른 거는 교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사는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한국사는 반드시 필수로이기 때문에 한국사 기준으로 결시율을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수능 결시율은 11.06%로서 1.58%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수시 합격자가 많이 증가한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졸업생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자가 응시한 비율은 늘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재학생은 줄어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이번 수능 응시 인원을 보면 고3 재학생은 70.2%로 작년에 비해서 4만 7천 명이 감소한 34만 6천 명이 응시를 했고요. 반면에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 재학생이 아닌 그런 비율은 29.8%로서 14만 6천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재학생은 1.6%가 감소한 변면에 졸업생은 1.1% 검정고시 합격자 등의 비율은 0.5% 증가했거든요. 이와 같이 재학생이 감소한 이유는 학력 인구 감소 추세 정시보다는 수시에 집중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수능이다, 문수능이다. 문수능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원래 수능 난이도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격차, 재학생 간의 학력 격차를 고려해서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으려는 노역을 냈고 지난해와 비슷한 그런 난이도를 출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험을 본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마도 체감 난이도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마 좀 정답 체크도 잘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코로나19로 수능이 2주가량 연기되면서 12월에 사상 처음으로 수능을 치렀는데 이에 따라서 정시 모집도 연기가 되죠? 네. 지금 전국 수험생이 한 40만 명대인데 대학 입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매년 대학들은 학력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가지고 대학 입학 정원을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눈여겨볼 것은 수험생의 감소폭보다는 대입 정원의 감소폭이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의 감소폭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대학에서는 정원 미달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입 정원이 줄면서 전국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 지역의 경쟁률은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업불 응수성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대비 상위권 등불반 학생과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긴줄이 있는 수시전형에서는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자동차 등 자연계열의 신설학과들은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험생들도 전략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정시모집에서 수험생들이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시모집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개군으로 나눠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각 군별로 1, 2식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모집과 관련해서 수험생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째는 대학별로 정한 대학별 한산점수를 고려해서 지원을 합니다. 대학별 한산점수는 수능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의 반응 지표 그 다음 영역별 반영 비율, 가산점, 학생부 반영 여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점으로 자진의 성적을 비교하면 안 되고 대학별 한산점수를 고려해서 유불리를 잘 살피고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해당 인원만큼 정시모집 인원을 결정하게 됐는데요. 대학별로 수시미동료 2월 인원까지 반영할 경우에는 경쟁률과 합격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정시에서도 변수가 많이 작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추가 합격 발표 때까지 합격을 기다리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수능 이후에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모의 면접, 단체 모의 면접이나 이런 것도 준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여의치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학생들이 대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해서 면접을 실시를 할 것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모의 면접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면접 같은 경우는 대입 지원단도 있고 또 학교에서 진로 상담 교사들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학생들을 면접과 관련해서는 실시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나서 이제 자유다 이렇게 또 만끽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상황이 참 엄중한데요. 우리 수험생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코로나19 약제 속에서도 실시한 이번 2021학년도 대학생 시험이 우사히 실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덕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꿈을 이루기에 치열하게 달려가는 수험생들이 의지와 노력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대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앞으로 남은 대입 일정에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관리에 힘쓰며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도전하며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고생한 수험생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너무 자유를 만끽하기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